동준이 우리 동준이 무슨 노래 준비하셨어요? 저는 아무래도 회식하면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조인성 선배님 또 부르셨던 땡벌을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나 지쳤어요 땡벌 땡벌 나 사누의 맘이 너무너무 추워요 땡벌 작사 작곡 나훈아 선배님이세요 정말 명곡들을 많이 쓰셨어요 선생님 그렇죠 정말 저 작곡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? 응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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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아 당신은 저런 사람 잘한다 아무리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는 진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묻혀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나를 믿어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아ator 아 End 스퇴원 Gulf GA ㅇ base 감사합니다.